오감 동사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5가지 감각에 대한 동사들입니다. 인간의 오감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오감 동사가 잘 기억나지 않으실 때는 이렇게 5가지 감각을 차례대로 기억해보면 됩니다. 시각에 해당하는 오감 동사는 뭘까요? 시와 왓츠는 오감 동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각을 담당하는 오감 동사는 룩입니다. 촉각을 담당하는 오감 동사는 뭘까요? 바로 필입니다. 청각을 담당하는 오감 동사는? 이게 또 쉽지 않죠. hear, listen이 나오면 안됩니다. 청각을 담당하는 오감 동사는 sound입니다. 미각은 taste, 그리고 후각은 smell. 이렇게 look, feel, sound, taste, smell. 5개의 동사들이 오감 동사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오감 동사들은 감각 동사라고도 하는데 저는 감각 동사보다 오감 동사라고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무엇보다도 딱 5개가 있기 때문에 오감 동사가 암기하기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감각 동사로 암기하면 나중에 지각 동사와 혼동하기 쉬워요. 지각 동사는 뭐죠? 오감 동사는 이형식 동사이고 지각 동사는 오형식 동사입니다. 흔히 목적격 보호로 원형 부정사 또는 현재 문사를 취하는 동사라고 하죠. 지각 동사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형식 동사들과 부정사편, 그리고 분사편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각 동사보다는 오감 동사로 공부하는 것이 지각 동사와의 혼동을 조금이라도 더 피하기에 좋습니다. 오감 동사는 명사를 보호로 취하지 못하고 반드시 형용사만을 보호로 취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형식 동사, 불완전자 동사들이 그렇지만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 본질 등을 보충 설명합니다. 가령 it is good은 무슨 뜻이죠? 그것이 좋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이 보기에 좋아요. 그럼 어떻게 말하나요? it looks good입니다. 그것의 냄새가 좋아요? 그러면 it smells good입니다. 맛이 좋으면 it tastes good. 듣기에 좋으면 it sounds good. 느낌이 좋으면 it feels good. 느낌이 너무 좋으면 it feels so good입니다. 듣기에 좋으면 it feels so good, doesn't it? 그러니까 이 오감 동사들은 it is good을 신체 감각에 따라 좀 더 세분화시킨 표현들이에요. 이 표현들이 각기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it is good에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나오는 형용사 good은 주어인 it의 성질, 상태, 본질 등을 보충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오감 동사가 이영식 동사, 불완전자 동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오감 동사는 독해와 회화에 엄청나게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표현과 용법을 잘 암기해둬야 합니다. 둘 다 네, 좋겠네요. Thanks to Vidal Buffet. You know if you don't look good we don't look good. I love that voice. It'll be fine. It'll be fine. Smell it. It smells good. Well actually it smells bad but it tastes good. Exactly. Happy Easter. You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I'm staying. I can't let you do that. No, no. I'm telling you. I'm not being crazy. They'll listen to me. I know it sounds weird but I have a connection with them. 교재에 있는 예문들의 해석은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오감동사와 관련한 좀 더 까다로운 상황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문들의 자세한 해석은 블로그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확인해주세요 영어 초심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감동사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감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보호를 와야 하는데 어쩐지 자꾸만 부사가 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학교 영화에서 오감동사를 보통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그때 학교 시험에 종종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석되나요? 그녀는 아름답게 보인다로 해석되죠 그리고 한국어에서 뭐뭐하게로 끝나는 말은 문장에서 부사로 쓰이죠 그러니까 뷰티풀이 아니라 뷰티풀리가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 문장과 한번 비교해보죠 이 두 문장은 동사만 다르고 거의 비슷하게 해석됩니다 그녀는 아름답게 보인다 그녀는 아름답게 노래한다 근데 위 문장은 뷰티풀이 답이고 아랫 문장은 뷰티풀이가 답이래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아름답게로 해석되는데 왜 정답이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영어를 싫어하는 거예요 영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언어거든요 근데 영어의 시각에서 보면 첫 번째 문장은 뷰티풀이 맞고 두 번째 문장은 뷰티풀이가 맞아요 그렇다면 영어의 시각이란 도대체 뭐냐 첫 번째 문장 She looks beautiful에서 형용사 뷰티풀이 하는 역할은 주어인 She를 보충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She is beautiful의 개념이 도출되는지 확인하세요 그녀는 아름다워 보이고 또 실제로 그렇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용사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 She thinks beautifully에서는 She is beautiful의 개념이 도출되지 않아요 얼굴은 못생겨도 노래는 아름답게 부를 수 있잖아요 아레사 프랭클린 같은 가수는 외모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노래는 정말로 아름답게 부르거든요 그렇다면 She sings beautifully에서 부사 뷰티풀이가 하는 역할은 뭔가요? 부사가 문장 내에서 동사수식, 형용사 부사수식, 문장 전체 수식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바로 동사수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사 뷰티풀리는 그녀가 노래 부르는 방식을 수식 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것도 아름답게이고 저것도 아름답게인데 둘 다 똑같이 뷰티풀리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건 뷰티풀리고 왜 저건 뷰티풀리인 거야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영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야 한국어는 문법도 없냐? 형용사 부사 구분 안 해? 이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니까 당연히 형용사인 뷰티풀을 써야 하고 저건 동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부사인 뷰티풀리를 써야지 한국어는 왜 이런 거 구분 안 하고 다 아름답게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조금 문법 공부해보고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 그리고 주어, 목적어, 보호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보면 영어의 시각이 맞아요 한국어가 형용사를 써야 할 상황에 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과 개념에 대해서는 1장 8품사의 개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이 오감동사를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한다고 했는데 보통 이렇게 품사의 역할에 따라서 가르치지 않아요 이런 문법 설명 없이 look, feel, sound, taste, smell 이 5개의 동사들 뒤에는 무조건 형용사가 뒷따른다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영어 시험 점수는 대충 잘 나와요 학교에서 시험을 이렇게 내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암기했던 것을 까먹으면 한국어 해석상 beautifully가 맞기 때문에 다시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의문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영어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되고 영어를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한국어 해석에 의존해서 영어를 공부하지 마세요 한국어는 절대로 이 세상 모든 언어의 중심에 있지 않아요 영어라는 언어가 발생할 때 한국어를 의식해서 만들어진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한국어와 다른 영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의 시작이에요 영어는 어디까지나 영어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배운 한국인들로 하여금 영어의 시각을 가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문법을 공부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런데 오감동사 뒤에는 무조건 형용사가 온다고 가르치고 배우는 영문법 공부는 이런 시각을 키워주는 영문법이 아니죠 오히려 영어에 대한 혐오감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음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오감동사와 형용사보호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될 겁니다 Look, Feel, Sound, Taste, Smell 다음에는 무조건 형용사가 온다고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틀리기 쉽습니다 먼저 Feel이라는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둘 다 쓰일 수 있는데 이형식 동사, 불안전자동사로 쓰이면 형용사를 보로 취해서 뭐뭐하게 느껴지다, 뭐뭐한 느낌이 들다로 해석하죠 삼형식 동사, 완전 타동사로 쓰이면 무언 무엇을 느끼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I can feel it,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이때는 타동사죠 It feels good, 그것은 좋은 느낌이 든다 이때는 자동사로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위 문장에서 strong이 오면 I feel strong, 즉 내가 강하다라고 느낀다는 얘기예요 즉 I am strong이라고 느낀다는 얘기죠 그런데 That we should keep the rules, 우리는 그 규칙들을 지켜야 한대요 내가 강하고 튼튼한 거랑 우리가 그 규칙들을 지켜야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당장 몸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우리가 그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느낄 수 있죠 따라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 strong이 아닌 동사 feel을 수식하는 부사 strongly가 와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 feel은 타동사로 쓰였고 that 쩌는 feel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개념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감동사 뒤에는 반드시 형용사가 온다고 암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문제를 조금만 변형해도 틀리기 쉬워요 그래서 문법은 단순함기가 아닌 이해가 필수적인 선행 조건입니다 feel처럼 다른 형식으로도 쓰이는 오감동사들과 그 의미 차이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ste는 3형식 동사로 쓰면 무엇을 맛보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은 그 주방장은 매일 수프의 맛을 본다로 해석해야 하죠 세 번째 문장의 taste는 2형식 동사로 그것은 항상 맛이 좋다로 해석합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주어와 동사 뒤에 명사가 오느냐 형용사가 오느냐 그리고 주어와의 관계만 보면 됩니다 룩은 무엇을 보다의 의미로 쓰일 때 보통 전치사 at을 동반합니다 look at이 하나의 타동사처럼 쓰이죠 네 번째 문장 she looked at me very angrily 그녀는 매우 화가 나서 나를 바라보았다로 해석합니다 다섯 번째 문장의 look은 2형식 동사로 쓰였습니다 she looked very angry 그녀는 매우 화가 나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죠 smell 역시 타동사로 쓰이면 냄새를 맡다의 의미가 돼요 2형식 동사로 쓰이면 뭐뭐한 냄새가 나다의 의미가 되죠 자 지금까지 오감동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한국어로 뭐뭐 하기로 해석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감동사 뒤에 형용사가 뒷다든지 이해하셨나요? 이 강의가 재미있으셨거나 영어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및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 만나요